어제 오전 11시 58분쯤 당진시 신평면 평택항 부두에서 선박 수리업체 근로자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평택 해경은 30대 남성이 선박 설비 점검을 마친 후 선박으로 물품을 차량에 옮겨 싣던 중 바다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대전 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트럭 상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